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걸 못 찍으면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될 게 분명하다. 평생 싸구리 감독이라고 열심히 하고 괴로워하겠지. 감독님! 우리 다 끌려가 진짜! 그 체제 이런 거 아니야 인마! 왜 도망가! 어이 김부장! 걸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? 걸작을 왜 만들어요? 그냥 하던 거 하세요. 세트 철거하기로 했는데. 일단 찍으세요. 그럴수대. 심지어! 다 바뀌었어. 이걸 없게 하루를 다 찍어? 하루요? 하루에 한 번 찍죠. 이틀에 찍어야지. 미친 소리 하지 마! 아우 나 가야 돼요. 이렇게 가면 어떡해? 숨막히는 암투가 벌어지고 관객들에게 충격을 안겨준다. 저 너무 힘들어요. 힘을 내보자 유림아. 이 놈들 어디 있어? 꼬라지가 왜 이래? 시나리오가 좀 가혹합니다. 모두 다 방해만 합니다. 아 저 유림인데요. 세트장을 폐쇄시켜. 나 이 딸런기 안 해! 김간도 현장은 막장에 콩깔입니다. 유림아! 아하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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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앗! 연다 Scene En Manchester